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입니다. 오전에 농사일 하다가 너무 더워 가지고 지금 물놀이 하러 교육장 있는데 왔습니다. 아주 구름도 간간이 끼고 자 요쪽이 명동 주유소 있는데 교육장이 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깊은 데서 한번 놀아 볼까 합니다. 깊은 데서 저는 이제 지금 배를 저 위에서 떠내려 떠내려 보냈는데 이제 저기 와 있네 저기 지금 제 배가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놀다가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 부위에서 요 부위에서 한번 해볼까 여기 깊은 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 배가 여기 도착하면은 아 제가 또 사금 탐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배가 저기까지 떠내려 오고 지금 암초에 걸려 가지고 어 배를 구하러 가야 되겠어요 제가 아 암초에 걸린 배를 구조하러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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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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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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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rovechn. 안녕. 안녕. 깊은 곳 가려고 배 띄우는거지 뭐 깊은 아이스크림을 사용하는지 이 쾌는 마늘에 데워집니다 이 쾌는 마늘에 데워집니다 깊은 고추에 데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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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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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ción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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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물이 너무 흐려가지고 바닥에 안 보였어요. 오늘 물이 너무 흐려가지고 바닥에 안 보였어요. 잠시만요 자 요게 깊은 데서 한 겁니다 깊은 데서 깊은 데서 한 겁니다 아 너겟이 하나 걸리면 걸리길 바라는데 하나도 안걸렸어요 깊은 데서 한 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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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은 데서 얘도 알금 하나 건졌습니다 깊은 데서 기쁜 데 가서 깊은 데서 깊은 데서 깊은 데서 통통한거 금주 나와요? 여기 그냥 감으로 해야죠 저 위에 좀 깊은데서 그냥 무작위로 한겁니다 그래도 알금이 통통한게 좀 나와가지고 위로를 봤습니다 이제는 이 주변에 막 사방 한번 긁어보고 알금이 통통한게 좀 나와가지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명동리 교육장 주변에 와서 요 가까운데서 한번 해보고 또 깊은데서 해보고 모두 금은 나왔는데 그냥 요 가까운데 물이 얕은데서 기반암 주변 긁는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